그 유타가 공중부양 하잖아요 아 그거 다 직접 한 거예요 여러분 그거 직접 한 거예요 제가 근데 그게 원래 내가 왜 SM 오디션 통과한 줄 알아? 왜왜왜 그거를 할 수 있어서 닥터 플레인지 스승이 형한테 배웠어 이제 진짜 얘기할 때가 됐다 형 이거 진짜 공중부양 진짜 궁금한 건데 어떻게 한 거야 드디어 왔구나 형 몇 살 때 그걸 처음 발견했어? 이게 처음에 내가 이거 얘기해도 돼? 아니 근데 진짜 괜찮아요? 괜찮 그냥 나가도 되나? 괜찮지 해주세요래요 제발 해달래 해주세요 밝혀주세요라고 합니다 밝힐 거면 빨리 밝히고 밝혀도 돼? 아니 그럼 지금 하자 지금 한 번 보여주자 이거 한 시간 차린데 그 얘기가 좀 길어질 것 같은데 함 음 CG예요 오 인사 아 뿔 뿔 궁금해 그냥 CG잖아 이거 궁금해 궁금해 아 I love people.